탄성과 인대의 탄성까지 다 끌어올릴 수 있는 리프팅 운동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이 양말을 준비했어요.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저랑 한번 같이 먼저 해보실까요? 그러면 이거를 오른발 신어주시고요. 저는 왼발 신을게요. 반 양말을 신는 거죠? 네, 반 스타킹인데 조금 이렇게 긴 반 양말을 신는 건데요. 끝부분을 서로 묶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끝부분을 꽉 묶어서요. 끝까지. 이게 뭐라고 떨리나요? 그리고 발끝이 다 펴질 정도로 서로 물러나는 거죠. 그리고 한쪽 발 세워주시고 시작과 동시에 들어서 발끝을 당기면서 먼저 당겨서 상대의 양말을 벗겨낸 사람이 있는 사람. 당기다가 자기께 벗겨질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발끝을 잘 당길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허벅지 근육을 잘 수축시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허리를 곧게 펴시고 등 굽으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당겨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지금 거의 저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아, 둘, 셋. 아, 둘, 셋. 이거 약간 소 대결이라서. 스타킹 벗기기 서인 승리.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은영미 씨와 이호선 씨 준비되셨나요? 왠지 자신 있어요. 왠지 자신 있어요. 왠지 자신 있어요. 왠지 자신 있어요. 누구 앞에서 자신이긴 하냐. 서로 발바닥을 붙이고 무릎을 다 펴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무릎은 구부려주시고요. 양손 뒤에 줄여서 편안하게 상체에 가슴 쭉 내밀어주시고 발끝을 당기면서 서로 양발을 벗겨주세요.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팽팽합니다, 팽팽합니다. 이호선 당기고 있어요. 무릎을 구부리셔야 돼요. 그래서 구부리셔야 돼요. 구부리면서 당기셔야 돼요. 어디가다 벗겨질지. 이호선 전봇도 힘까지 무릎이 만만치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조은 씨, 벗겨지고 있어요. 무릎에 벗겨지면. 당기세요. 두 사람의 체력 방전으로 끝나버렸네요. 무승부.